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going off to our next question, number 3. 세 번째 문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실 것 같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이 교과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3, 2, 1, 스톱! 자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직접 소개해주세요, 재솔 씨. 아 이건 무조건 도덕 아닌가요? 도덕! 오케이.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둘 다 비슷하네요. 자, 야 씨. 안전수칙 아니에요? 네? 안전수칙. 안전수칙. 오케이, safety. The first two girls were about being proper. 네. 저는 슬기로운 생활. 와,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자. 저는 안전한 생활. 안전한 생활. safe living, safety. 벨 씨. 벨 씨는? 슬기로운 생활. 아, 슬기로운 생활. 스마트 living. 네, 그리고 샘미 씨. 저는 바른 생활 어린이. 바른 생활 어린이.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안전한 생활이었습니다. 샘미 씨. 자, safe life for first and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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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